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얼만 여러분 경제 읽어둔 남자 김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2년 예산안, 나라 살림살이가 2022년에 어떻게 운영될까? 마치 집안에 가계급부가 있듯이 나라에 예산안이 있다. 여러분이 세금 많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질까? 그럼 세금이 쓰여지는 것들을 보면 특히 R&D 예산이라든가 환경예산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의 성장지원이라든가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방침,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22년에 한국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가지 축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22년의 통화정책 말고 재정정책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화 해소와 한국판 유딜 2.0에 중점을 두고 있는 2022년 예산안, 지금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가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 매년 약 8, 9월달 정도에 22년 예산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이 예산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이 발표가 됐고 이 자료를 제가 샅샅이 읽어봤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하셨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내년도 확장재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 두 번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약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맞췄다. 국가 재정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서 코로나19 이후에 벌어진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아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두는 예산안이겠구나.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산안을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가져갈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까, 어떤 R&D 예산을 지원받을까, 우리는 어떤 기술을 투입할까, 어떤 인재를 양성할까, 이런 여러 가지 기업 전략 관점에서 도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가계 입장에서도 우리 취약계층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까, 우리 아이가 디지털 인재로 양성되기를 원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무료 교육사업은 또 뭐가 있을까, 나는 좀 진로를 탐색하고 혹은 개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개인 사업의 기회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 예산안을 통해서 많이 좀 살펴보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께 짧게나마 많은 것을 말씀 못 드립니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2년의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경제를 전망하는 하나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이 경제전망서에 반드시 담기는 것이 또 재정정책이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역시 2022년 경제전망서에 재정정책 어떻게 움직일지 말씀을 드렸다면 그 부분의 일부라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2022년은 슈퍼 예산안입니다. 2022년 예산은 604.4조원으로 그 어떤 해보다 높은 수준의 예산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가율을 보시면 그동안 2010년대 이때의 평균 예산 증가율과 2018년 이후의 예산 증가율을 보시면 레벨 자체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2018년부터 뭐 했다? 계속 확장적 재정지출, 확장적 다시 말하면 슈퍼 예산안, 언론에선 슈퍼 예산안 이 경제 원론 체계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확장적인 예산안을 계획했던 것이고 22년에도 604조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산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 첫 번째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바로 재정적자입니다. 국가 채무죠. 보시는 것처럼 22년의 예산안을 보시면 이게 새입이고요. 그리고 이게 새출입니다. 여러분이 가계 살림살이를 계획하실 때 내년에는 한 100만원 정도 벌 테니까 120만원씩 쓰자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거의 없으시죠. 가급적이면 내년에 들어올 수입 중에 일부를 지출하고 나머지를 저축한다든가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22년에 예산안, 그 계획부터가 뭐다? 적자 예산이에요. 적자 예산. 적자 재정을 지탱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죠. 계획부터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이제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매년 경제 전망에서 이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2021년 예산안에도 또 2020년 예산안에도 그러니까 2020년 예산안이면 2019년에 발표됐잖아요. 통과된 것도 약 12월 달이었거든요. 늘 그래요. 한 8월 말, 9월 초에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되고 그게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에 통과되는 것이 한 12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도 수포 예산안이었어요. 확장적 예산안.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다시 말하면 20년, 21년, 22년 연속으로 뭐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 거둬들이는 세곤보다 더 많이 지출하겠다. 적자재정 편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중이 22년 50%를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이죠. 처음. 그러면 이것은 경제의 회복 속도는 더딘데 세출만 엄청나게 늘리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세출을 한 단위 쓰더라도 그것이 새의 입으로 연결된다면 다시 말하면 100만 원 R&D 예산 지원해 줄게요. 그러면 기업이 100만 원 예산을 끌어다가 기업의 투자자금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부태서 자기 자본도 부태서 실제 기업이 R&D를 해요.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이제 정부의 어떤 이런 R&D 예산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이런 위원회에 참석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 기업에게 R&D 예산을 공유해 줄까? 아니면 이 기업에게 줄까? 이런 것을 판단할 때 한 단위 예산을 주더라도 이 기업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진작시켜 나갈까? 이걸 보는 거거든요. 예산을 쓰더라도 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써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 채무가 GDP 대비로도 계속 상승하는 이런 비율 자체가 상승하는 이 모습은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국가 채무가 부담이 되는 이런 경제 이런 부채 경제 속에서는 이제 만약에 코로나19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할 것이라는 거 누가 생각했습니까? 저도 생각 못했고요. 아무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럼 2022년에, 2023년에 그런 변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변수가 등장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때는 활용할 만한 카드가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일이 2022년부터 많은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집중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2022년 예산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쓰일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까 양극화 해소. 두 번째는 뭐예요? 네, 한국판 뉴딜 2.0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쓰일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얼마만큼 쓸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예요. 그 12가지 부문이 있는데 2021년 예산안과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21년 예산안의 증가율이 높았던 부분이 뭐예요? 환경, R&D, 산업준비에너지, SOC. 경제 부문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회복에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모습이었는데 22년 예산안은 보건복지 고용, 교육, 이런 영역, 그리고 일반 지방행정, 이런 영역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분배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인 일자리라든가 코로나19에 충격을 받은 그런 계층들의 실업자들에게 어떻게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해 줄까? 일시적인 일자리라도 제공하자. 중장기적인 일자리, 이런 일자리를 마련하자. 그리고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데 교육을 해주자. 또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양극화가 있지만 디지털 갭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디지털의 익숙한 계층과 익숙하지 못한 계층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익숙하지 못한 계층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그런 강화 사업을 통해서 좀 기회를 주자. 그리고 많은 청년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인재로서 부상하게 하자. 양극화 중에 또 한 가지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예요. 그래서 한국판 유딜 2.0에서 강조하는 것이 지역균형 유딜입니다. 건설 산업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지역에게 산업 거점, 산업 특화 도시를 구성하고 수도권의 인재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GTX를 비롯한 여러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많이 배정할 계획.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시간과 계상. 몇 가지만 포인트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에서 12대 중점 프로젝트 뭐가 있을까? 이 그림이 고스란히 2022년 경제전망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부분 샅샅이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회복, 양극화 대응에 많이 쓰인다. 이 말씀 드렸죠. 소상공인 전통시장 위기 극복, 활력 지원, 청년 희망 사다리 패키지, 그리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 주변인들이 어떻게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뉴딜 등 미래 대비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2.0이죠.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지역균형 뉴딜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2.0 부분만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인데요. 디지털 뉴딜은 2021년에 했던 거, 쉽게 말해서 DNA 사업이라든가 비대면 산업 육성, 그럼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죠.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예산안에서는 처음 들어갑니다. 그런 초연결 산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디지털 뉴딜 사업. 그러니까 2021년부터 진행해왔던 이 디지털 뉴딜을 비롯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정권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그런 영역에 많이 있고요. 탄소중립 선언하고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드렸는데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 계획이 2017, 18년에 발표됐는데 이것을 차질 없이 또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또 그린 뉴딜 사업에 많은 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환경 R&D 이쪽 예산에 많이 증가세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의 예산이 그런 영역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휴먼 뉴딜 사업도 여러분 청년 정책이나 격차 해소, 또 사람에 대한 투자, 또 안전망 구축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가계가 어떤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기업들이라면 이런 영역에서의 사업기획 R&D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사업을 예산안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기획하기보다는 예산안을 감안하고 2022년 기업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정부의 정책 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영 전략을 기획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일고준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